어린아이의 몸에 신이 실린다 인간과 신의 경계에서 신의 말을 전하는 소빈이는 무당이다 신복을 입는 순간 12살 소빈이는 없다 행동도 말투도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 어린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버거운 짐이 아니겠는가 부모는 딸아이의 운명을 거부하려 발버둥 쳤다 무복을 벗으면 연호아이와 다름없는 평범한 12살 평생 해야죠 얘기 들어서 정년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치고나고 싶을 때 죽은 마음대라는 것도 아니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 마음대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평생 해야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묵묵히 무당의 길을 걷고 있는 소빈이 힘껏 뛰어오르는 높이만큼 몸도 마음도 성숙한 아이 12살 나이에 인간사 희노애락을 꿰뚫고 있는 어린 무당 여기 신이 선택한 아이 소빈이가 있다 경기도 부천시 한 도심가 아빠 앞에서 수다를 늘어놓고 있는 애교쟁이 딸 소빈이 영락없는 개구쟁이 아이다 뭐하는 거야? 베블티 베블티지? 아빠는 뭘 냈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큰일 났다 너 엄마한테 빨리 가야겠다 왜? 코털 빼잖아 얼른 나가 아빠의 한마디 한마디에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많은 12살 아이 갇힌 공간 속에 이렇게 계속 있으니까 아무래도 장난치면 내가 받아줘야 돼 내가 가려봐 있잖아 내가 가려봐 나 아기 앉히면 안 앉아 어떤? 그것도 없는데 하나는 여기 앉힐 수 있겠다 응 딸내미 덕분에 인형 놀이에 익숙한 아빠 준석씨 인형은 외동딸인 소빈이의 유일한 친구다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11시 밤에 네 손님 오세요 무당 소빈이를 찾는 손님이 왔다 엄마 건강 괜찮으세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상 벌이는 수는 2년 안에는 안 보이는데 2년 수에 보면 좀 크게 올 거예요 돈은 못 벌이는 소리가 안 나와요 돈은 벌었는데 안 모이고 모여도 다 써버리고 한순간에 1분은 없어도 써야 되고 있으면 더 써야 돼요 적성적이 잘 한번 놓으세요 네 12살 아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말을 술술 늘어놓는다 접신을 할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접신이 되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으로서는 기가 빠지고 뭔가 이렇게 길을 뺏어가는 거처럼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남의 인생을 꿰툴고 미래를 내다보는 무당 소빈이 올해로 신내림을 받은 지 5년째 무속인의 세계에서는 프로에 해당하는 연차다 집안에 마련된 법당 소빈이는 이곳에서 매일 점사를 보고 신에게 기도를 올린다 소빈이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사의 고비를 넘나 들었을 만큼 힘들게 얻은 딸이다 다니는 병원마다 다 불가능합니다 할 때 어느 한 박사님께서 어차피 힘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 쟤는 가질 때부터 힘들었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얻은 딸은 태어날 때부터 무당의 운명을 지니고 태어났고 결국 7살 때 신내림을 받았다 언급을 받았다 시장에서 10살 뒤 4살 때 신내림으로 Shirley 또 다른 것들을 받았다 Tinder 3산들 2산들 3살 3산들 4살 4살 3살 4살 4살 disobedience 4살 5살 5살 신내림을 거부하면 할수록 소빈이의 무병은 점점 더 심해졌고 부모는 7년을 버티다 결국 자식의 신내림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소빈이가 내림꽃을 봤던 날 아빠는 자식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부모도 못할 짓이 아닌가 나는 것과 적게 좋아하는데 내가 부딪혔어야 되는가 여러가지 섞여서 나온 눈물 같아요. 그냥 울컥 쏟아지더라고요.